신화 가는 길에 꽃이 하도 예뻐서 한번 들어와봤어요. 너무 예뻐요. 안녕하세요. 바로 그린 그린입니다. 너무 예뻐서 한번 들어봤네요. 오래된 목련 나무가 고래된 나무가 썩어가지고 다시 고리수나무도 오래된 목련 나무가 맘에 든다. 귀한 회화나무도 있고요. 대출나무도 있고요. 장미를 좋아하시나보다, 장무를 많이 심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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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를 많이 심으셨네 예쁜 장미다 해아나무가 꽤 비싸더라 이 정도면 한 20만원 달라고 그럴 것 같다 자역자두나무 자두는 안 열렸네요 열린거야? 안 열린거야? 이쁜 장미도 있네 이쁜 장미도 있어요 이쁘다 너들이 날 유혹했잖아 여기로 오게끔 너무 예뻐요 이쁜 장미도 있네 이쁜 장미도 있네 아멘 수영장 갔다 오는 길에 하도 예뻐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